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렸다가 되레 발길질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신호대기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요. 그 순간 A씨가 경적을 울립니다. 아이가 뛰려고 하자 한 번 더 빵! 놀란 남성과 아이가 A씨를 쳐다보는데요. 제보자가 갑자기 경적을 두 번이나 울린 이유는 옆차선 뒤쪽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위험한 상황에 주의를 주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데요. A씨는 남성이 오해를 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은 채 지나갔다고 합니다. 이후 남성의 발길질에 의해 A씨의 차량은 범퍼 부분이 파손돼 수리센터 점검 결과 범퍼 교체 비용만 1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. A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는데요. A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.